한동훈은 정치 초자입니다. 정치 비기너예요.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동훈을 위한 상책은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데 사지여서는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험지, 이길만한 험지, 이길 수 있는 험지, 난 이런 지역으로 보낸다. 그런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허민의 관측, 한동훈은 서울 종로, 혹은 한강벨트의 전략적 거점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관측을 합니다. 허민의 뉴스쇼,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권의 차기 리더, 차기 대선주자 4인입니다. 이들 4인이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역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권의 차기 리더가 누구죠? 일단은 내각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당에 있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차기 주자 군일 거고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 군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현직 시장들이고 내년 총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분석에서는 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저는 거의 99% 확실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저는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50%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성남의 분당갑,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현 지역구인 서울동작을 출마가 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들 네 군데가 다 과이 험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을 볼게요. 수도권이 다 험지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 일대만 제외한다면 수도권이 얼마나 험지인지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121석인데요. 서울이 49석, 경기가 59석, 그리고 인천이 13석.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에서 9석, 민주당이 40석입니다. 경기가 59석 중에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이 50석이고요. 정의당이 1석, 심상정 의원이죠, 고향갑에. 무소속 2석인데 이 무소속 둘은 김준표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되니까 제도적으로 무소속으로 가신 분이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장난 비슷하게 하다가 민주당 못 견디고 탈당하신 분 아닙니까? 사실은 다 민주당 사람들이죠, 정의당 빼고. 인천 13석 중에 국민의힘 2석. 이것도 윤상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국민의힘이 입당한 케이스인데 민주당은 11석이었는데 지금 9석으로 줄었어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17석, 민주당이 99석. 원래는 104석이었는데요. 수도권이 얼마나 험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의 압도적 열쇠. 이것 때문에 각 당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들을 수사권에서 압승해서 다시 과반의석, 절대 과반의석을 점유해야 된다. 200석을 만들어서 탄핵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3년 전 전철을 밟지 말자. 가급적이면 과반의석을 해서 여당 주도에, 윤석열 정부 주도에 국정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또는 아무리 여당의 전략가들 또는 잘 아는 이 선거지원을 아시는 분들을 만나봐도 인물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여당의 한 원로분을 만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수도권에 정말 사람이 없다. 정말 사람이 없다. 장탄식을 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는 지금 5%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시예요. 정당 지지도만 높으면 뭐합니까? 막상 쥐었고 마하다 싸워줄 액터들이 없는데, 싸워줄 선수들이 없는데 그래서 위기라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당은 혁신할 생각 안 하죠. 또 혁신이 하고 당 지도부는 힘겨루기만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오늘 험인의 뉴스쇼 간추린 뉴스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체가 험지일 수 있는 수도권에서 지금 여당의 차기 리더들, 차기 대선주자 사이는 각각 어디에 출마할까? 관심 가시죠, 여러분. 먼저 원희룡 장관입니다. 저는 인천 계양을이 거의 확실하다. 99%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양을 어떤 곳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면서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는 당연히 자기 지역구니까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양을이 쉬운 곳도 아니에요. 대대로 민주당의 우세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나 계양을 간다라고 나온 거예요. 더욱더 깜짝 놀랄만한 건 확인을 해봤더니 벌써 거의 한 달쯤 전에 내가 계양을 가서 이재명과 붙겠다라고 원희룡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권 지도부에. 이것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놀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비례대표로 도망갈 국리도 하고 뭐 딴 지역구 찾는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국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맞붙던 이재명 대표가 도망해서 또 다른 상대가 맞붙던 원희룡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그 선언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 현재의 지역구를 고수하는 것이 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당 내 그리고 여권 전체의 전략가들은 안철수가 부산 지역에 출마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부산 지역이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전체 24석인데요 부산이. 그중에 지금 민주당 의석이 4석입니다. 20석이 국민의힘이니까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집권 여당은요. TK, 경북, 대구 경북과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보다 더 남는 의석, 더 승리가 가능한 의석 한 최대 37석인데요. 이 의석을 갖고 수도권의 열세를 만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석이 벌써 4석인데 어떤 사람들은 경남 전체를 통틀어서 부산을 포함해서 10석 가까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가서 안철수가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중앙에서 거점을 틀어주고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외곽 다른 지역구를 확산시키는 전략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인데 그 중심에 안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갑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위태비티의 하답니다. 정당 지지율이. 그래서 분당갑 수도권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철수는 분당갑을 고소하고 또 여권에서도 분당갑이 더 이상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분당갑 출마가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점치고요.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3년 전 21대 총선에서 같은 법조계 출신 그것도 같은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에 져서 지금 전직 의원이 되는데요. 나경원 의원 역시 서울 동작을 지역구 사수입니다. 동작 갑이든 을이든 쉬운 지역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울은 강남 상부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쉬운 지역이 없어요. 다 험지해요. 그래도 나경원 정도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이 정도 되니까 지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원의 인사들 중에서 나경원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작을 출마를 고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여길 사람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했습니다. 6개 부처의 장관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중에는 원희룡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추경호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즉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장관들을 다 뽑아서 냈고 후임을 인선했는데 여기에 한동훈은 빠져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부에 남기려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주 훌륭한 정치 자원입니다. 한동훈은. 그런데 다만 필요한 시기에 in due course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인 시점에 스폰 라이트를 받게 한다. 그런 전략으로 아마도 한동훈 장관을 위한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겁니다. 올 연말쯤이 될 텐데요. 한동훈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한동훈 장관이 오라고 해서 올 사람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갈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여당의 핵심 관계자의 말인데 한동훈은 소중한 정치 자원이다. 그런데 누가 오라 해서 올 사람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갈 사람도 아니다. 본인 스타일이 그렇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절대로 정부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등장할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결단이죠. 본인의 결단을 위해서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달 중순쯤 되겠죠.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한동훈을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쓸지 여러 가지 전략이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을 위한 상책은 지역구 출마고요. 그것도 수도권 출마고요.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지여서는 안 됩니다. 험지에 출마시키대. 왜? 사지에 보내는 건 죽인다는 건데 정치 자원을 그냥 낭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험지냐. 승리할 수 있는 험지. 이길 만한 험지. 이길 수 있는 험지. 난 이런 지역으로 보낸다. 그런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마포울 정청래 민주당 지역도 있을 거고 또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을 오래 한 정치적 거물입니다. 임종석이 출마가 점쳐지는 서울 중구 청동갑인데 그쪽 지역도 있고 한데요. 그걸 포함해서 저는 종로 지역 출마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 정도 된다. 저는 한동훈의 지역구 출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정치 초자입니다. 정치 비기너예요. 정치인으로 치면.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아직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문법과 해법에는 미숙한 사람이죠.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독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호민의 관측. 한동훈은 서울 종로 혹은 한강벨트의 전략적 거점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관측을 합니다. 그러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월 5일 화요일 호민의 뉴스쇼 정밀분석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